제가 어제 또 누에 영상을 좀 봤습니다 생각이 깊어지더라고요 나는 몰랐거든 자세히는 봤는데 졸라 잔인해요 진짜 누에서 비단 나오는 건 알았죠 비단이 견이잖아 견 견직물 벨벳이 누에 아니야? 비단의 종류 아니야? 그죠 아니 막 영상하고 이런 거 막 찾아봤는데 비단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누에 애벌레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풍이 형이 즐겨먹는 그 누에 가루 할 때 그 누에 있어 이렇게 요만한 거 기어다니는 거 막 이렇게 있어 그래서 그거를 먹어 먹잖아 가루를 근데 걔를 원래는 먹는 게 아니고 얘네가 막 뽕잎을 먹여다 주면은 존네 먹어 한 1개월인가 먹어 쉬지 않고 계속 근데 누에가 쉬지 않고 이 뽕잎을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숨구멍하고 입구멍하고 달라서 먹으면서 숨 쉬면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무호흡주식 같아 근데 호흡주식이야 딴 곳으로 숨 쉬면서 계속 먹는 거야 계속 먹고 1개월간 먹고 얘가 커지면은 여러 번 이렇게 막 성장하면서 되면은 얘가 이제 실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막 자기를 감거든 번데기가 된 다음에 나방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자기 몸을 막 이렇게 실을 뽑아내가지고 막 감아 감으면 박하사탕 같이 돼 이게 누에 벌레인데 얘가 박하사탕 같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되게 커엽잖아 그래서 이 안에 누에가 들어있는 거야 이렇게 번데기가 이렇게 있죠 여기까지는 알고 있었어 근데 그냥 여기서 비단이 되나보다 했는데 근데 얘네를 모아 모아서 물에다 넣고 삶아 삶아 끓여 끓이면은 얘네가 이제 번데기 채로 끓여진단 말이야 바로 그냥 그 팽형 끓여지는데 근데 이 와중에 큰 젓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슬슬슬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 실이 끓여지면서 이렇게 풀어져 그럼 이제 하나가 딱 걸리지 몇 개가 몇 가닥이 그럼 쭉 해가지고 물레에다 걸고 물레를 이렇게 돌려 그럼 얘가 똥구멍 똥구멍에서 똥구멍이 아니지 실 구멍에서 실을 계속 만들었잖아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만드는 거잖아 한 땀 한 땀 다시 풀어 다시 푸는 거야 물레로 얘가 애써서 다 돌려놨는데 이거를 다 해가지고 하나로 다 풀어 얘네가 누에 나방이 되면 이제 뚫고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뚫고 나오고 남은 걸 쓰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실이 끊어져요 그래서 길게 못 만들어 라면 면발 이 냉면 가위로 잘라놓는 거랑 비슷하게 비단이 길게 안 나와 상품성이 떨어져 동물도 가죽 베끼는 기술 있지 겨드랑이에 칼집 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꾸로 해가지고 쭉 잡아 뜯잖아 통짜로 가죽 최대한 이어진 상태로 뽑으려고 가죽 잘 벗기는 사람은 상처를 안 주면서 쭉 뜯어내 쭉 해서 쭉 뜯어 아 인간은 생각한 거죠 어? 누에가 튀어나와? 아 그러면 비단이 짧게 나와? 어어 어쩔 수 없구나 산채로 죽이자 생각의 종착지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생채로 삶아서 돌돌돌 해서 하나하나 다 풀어 풀어가지고 모은 다음에 또 이렇게 여기다 뭐 처리를 해요 막 뭐 바르고 그래서 다시 또 말아가지고 이게 이거 착착착 해가지고 이렇게 비단을 짜는 거야 얘네가 이제 다 끓이고 남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실을 다 풀었잖아 뻔데기만 남아요 이 실은 다 가져갔어 인간이 그래서 그 뻔데기를 우리가 먹는 거였어 학교 앞에 이 뻔데기 있지 이게 그거야 비단 만들고 남은 이 고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맛있게 먹는 거고 외국 같은 경우는 안 먹잖아 이거를 보통은 동물 사료로 줍니다 이제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이거를 그 신문지 꼬깔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슬기랑 요구로 해가지고 팔았죠 그리고 이제 얘네들 중에 그 누에 이 애벌레가 나와야잖아 그러면 성체는 만들어야잖아 그치? 성체가 알을 낳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성체를 일부러 안 죽여 안 죽이면 이제 누에가 이제 뛰쳐나옵니다 그러면 누에가 되게 커엽지 않습니까? 되게 쪼꼼해 얘는 이렇게 확대한 거라서 이렇게 되는데 되게 쪼꼼해요 손이 이러잖아 커여워 근데 이제 이 누에가 뚱뚱하고 날개는 짧아 작아 그래가지고 얘가 못납니다 복슬복슬해가지고 그리고 얘네는 문제가 뭐냐 오래 못 사는 이유가 입이 없어 왜 입이 없냐 하도 인간한테 사육을 당해가지고 몇 천년 동안 사육을 당해가지고 안 그래도 벌레는 1개월 만에 고치가 돼가지고 나방이 되잖아 그 주기가 되게 짧아 그러니까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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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기능을 상실했어 원래 그 닭도 멧닭은 날잖아 그리고 멧돼지도 되게 잘 달리고 근데 멧돼지 집에서 키우니까 어떻게 해 그냥 돼지대서 털도 막 다 빠지고 닭도 옛날에 막 산에서 막 날라다니는데 멧닭은 가축화하니까 그냥 왜냐? 먹이를 계속 주니까 이걸 안 쓰는 거야 그냥 먹어 그리고 오리도 청둥오리 있잖아요 청둥오리 청둥오리 지금 있는게 야생오리야 그걸 이제 가축화하니까 그냥 오리가 된거거든 하얀오리 하얀오리도 안 날잖아 디뚱디뚱 거리잖아 응? 그런갑다 왜왜? 늑대도 사육하면 몇 세대 안에 주둥이 짧아지 늑대도 늑대에서 개된거 아니야? 아 약해지는거랑 사라지는거랑 또 다르대 아무튼 그래가지고 얘는 계속 사육을 해가지고 입이 없어졌어 태어나서 양식이랑 입이랑 관계없다는데 그래? 닭하고 다른거야? 어? 아 원래 없는 종이래 미안해 누애야 미안해 나 너 게을러서 없어진줄 알았어 원래 없는 종이래요 얘는 그냥 그런건가보다 알 낳고 그냥 죽어서 매미처럼 일주일 살고 죽고 그래가지고 원래 없는건가봐요 한국 단거리 기록보유자 장재근씨가 집돼지랑 트랙이랑 달리게 해봤는데 저 어때요? 아 돼지야 미안해 돼지야 미안해 나 못달리는줄 알았어 근데 매미는 먹는게 있어 입이 일주일 살지만 매미는 먹어 그래서 얘는 못날고 요거 먹지도 않고 먹는거 귀찮아하는 침착맨이 담생에 태어나면 어떨까요? 인간이 앵간한 포유리한테 달리기 다져요 맞아 인간한테 지면 사실상 동물 접어야됩니다 인간한테 어떻게 저 인간도 어떤 개념에서 보면은 사육당한거야 원래 체급 자체도 그냥 일반 사족보행 동물한테 후달리겠지만 점점 현대화 되면서 안달리고 덜 달리고 하잖아 그래서 현대인이 옛날 고대인보다 체력이 안 좋잖아요 근력도 약하고 뭐 이런 짤이 있었어요 옛날 70년대 사람 요즘 사람 요즘 사람은 다 안경 썼잖아 그렇다면 근육이 0인 침착맨이 제일 진화된 인간인가?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체격은 커졌는데 체력은 더 줄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닭을 보면서 야 너는 옛날에 날았는데 안쓰럽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닭도 오히려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는 닭이 인간보고 지는 그래봤자 인간이면서 옛날에는 그리고 수명이 한 40 50 40 50 이러지 않았나? 그렇죠? 그리고 물 물이나 이런 게 비위생적이다 보니까 오래 못 산다고 극한 노동에 몰리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무릎 도가니 막 무릎 아프고 어르신들이 이런 것도 사실은 제 생각입니다 침착맨 과학이에요 40살까지 혹은 길게 봐서 60살까지 쓸 수 있는 도가니를 넣어줬는데 더 오래 살아서 그런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조물주가 수명 40에서 50 에이 넉넉하게 넣어드릴게요 자 도가니 60년 10년 여유분 넣어드릴게요 AS 60년 보장 넣어줬어 근데 도가니가 연골 이거 연골 이거 연골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달잖아 근데 60년 다 썼어 근데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야 상하수도 쓰고 인간이 음식 위생적으로 먹고 그러니까 60년 넘어버렸어 어 이거 어떡하지 도가니 다 썼는데요? 아 죄송하게도 60년 보장입니다 아 아껴서 쓸 걸 아껴서 쓴 사람들은 뭐 70년도 각오하죠 80년도 각오 그래서 지금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인공 도가니 넣잖아요 인공 도가니 여기 뼈랑 뼈를 빼서 연골 남은 거 긁어내고 이거 이렇게 이거 해가지고 나사로 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이렇게 인공 관절 넣어요 뭐 의학이야 임플란트 같이 인간 그거 넣는거지 직하 다른 유튜버 말하는 거 같은데 인간이 뇌가 커서 센 게 아니고 인간의 투척 능력과 땀 배출 능력 때문에 아 그래요? 그리고 나 옛날에 그 얘기도 들었어 인간이 뭐 동물 하나 잡으려고 그러면은 동물이 더 빠르잖아 계속 쫓아가 2박 3일 계속 그리고 계속 달려 그럼 얘가 뭐 사슴이야 도망가 와 그럼 또 다 그래서 지쳐서 탈진해서 쓰러지면 그때 죽어 그랬대 지구력으로 짱먹음 지금 남아있는 아프리카 원시 부족의 사냥 방식 중에 하나임 장득춘이 장득춘 끝까지 싸우면 내가 이겨 쭈영도 다큐멘터리 영상 많이 봐가지고 아마 이런 잘못된 상식을 많이 알 겁니다 처음에 입력 인풋은 정확한 상식이 들어가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상식이나 이런게 발효가 돼요 발효가 돼서 자기 안에 있는 이상한 상상적하고 결합이 돼서 발효가 된 다음에 맛있는 김치가 돼서 김치 상식이 돼서 잘 장독대에 묻어놓고 나중에 무슨 얘기를 꺼내면 어? 맞아 내가 옛날에 봤으면 끄네 근데 이미 배추가 아니야 넣은 거는 배추거든 여기다가 지식을 배추를 넣는데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땐 김치가 나와 동치미가 나오고 근데 이게 왜 김치라고 했냐 썩었으면 쓸데가 없는데 김치가 되면 쓰임새가 다를 뿐 가치가 없는 건 아니야 이것을 만화로 그리면 가치가 생긴다 그거에 이제 배합이 있잖아요 발효의 배합 거의 그냥 홍어? 홍어 정도로 제대로 사갔다 하는 상식은 김풍 작가님이 이제 홍어 정도까지 삭혀가지고 풍어지 풍어 곤계란 곤계란 상식 푹 삭혀가지고 묵은지 푹 삭혀가지고 딱 내려놓는다